먹방 기지인데 뭐야 먹고 육개장 육개장에 목이 좀 안좋으니까 육개장에 있는거 먹어줘야돼 그 다음에 이거 돈까스 돈까스에 그 다음에 계란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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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당 이 집 음식 깔끔하다 계란말이 계란말이 케첩을 발라 먹어달라는 저게 많더라고 계란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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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진상들 없제 오늘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제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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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밑에 있나 아까부터 케첩 하나 더 본거 같은데 어디갔냐 어? 오 오 거기 왔나 육개장입니다 육개장 아 어우 좋다 밥 말아야겠다 딱 말아먹고 해야 되는데 든든하다 이요 든든하게 아 육개장 먹으면서 이런거는 이제 반찬 삼아 아 좋다 맛은 있네 για 음 아 맛은 이 뜨레요 이준 음식이 전부다 깔끔하네 후 너 스팸미를 비워 먹자 이거 한 번에 때려야지 음 때리뿌리 싹 마다가 밥 두 공기 때리뿌리 김치가 많이 없어서 좀 아껴 먹어야 된다 야 맛은 진짜 맛없네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와 또 밥 두 공기 말하고 진짜 배부르네 으 으 으 으 으 으 양념장 강남옥주님 별풍선 뵙게 감사합니다 이거 강남옥주 100개 독렬아 개새끼야 적다 개새끼야 강남옥주님 별풍선 뵙게 감사합니다 자 강남옥주 100개 돌려라 돼지새끼 짭이 아까워 강남옥주 아이요 강남옥주 아이요 당첨 다음은 당첨 비서주세요 제가 한 마리 한입에 다 먹을게요 이게 한입에 안 들어가요 형님 아무리 이거 해도 뭐 말이 되는 소리로 해야지 일단은 최대한 넣어볼게요 최대한 엇 도저히 응 당기 잔글 로드 만다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양념장 장글로드 만다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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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끌로드 만다님 별 풍성 33개 감사합니다 우와... 난 진짜 최선이다 이 딸 음... 밥 다 먹었습니다 여보세요 햄아 낸데 치킨으로 갈래? 치킨도 땡기고 떡볶이도 땡기는데 둘 다 묵자 범프리카 인생 치킨 범프리카 인생 치킨 겁나 맛있네